안녕하세요 전닷컨닷입니다. 제가 봄차 꼬신 것을 환합니다. 운마고운파로 설마이크 더블 완전 신녀품 마스터 무한대로 많이 파는 곳입니다. 보도할까요? 우와 이게 다 마스터야. 보이세요? 우와 나 지금 꾸며꾸고 있는 건가? 문제를 이 안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다 마스터야. 우와 한번 보도할게요. 마스터는요. 자 기린이 4개의 사성수를 발사하는 그런 메카니멀인데요. 우와 자 내 카드 6장 들어있고요. 오 기린 멋있다. 자 기린. 얘는 주자. 여기는 현무. 여기는 백호. 여기는 청룡을. 자 기린이 발사한대요. 마스터. 오 좋아요. 슈팅과 팝업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. 우와. 멋있다. 오. 근데 이게 이렇게 많다 말이에요. 보세요. 이건 거의 레전드급인데요. 우와. 이게 다 마스터라니. 이런 데는 처음 봐. 오. 여기는 어딘가요? 도대체. 바로 바로. 롯데마트. 자 수지점이랍니다. 필요하신 곳에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롯데마트. 롯데마트.